그러면 우리가 척지 제거를 했으면 방제를 해야 되는데 방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보셔야 돼요 첫째는 예방, 두번째는 치료 충이든 균이든 이렇게 보시는데 예방은 먹고 치료는 먹고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방은 뭐냐면 우리 지역은 5월 초에 정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식을 하고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약은 예방약입니다 그리고 병반이 보이고 장마가 시작됐다 할 때에는 치료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 치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세 가지를 섞어 쓰는데 예방약을 넣고 다음에 살충제 넣고 전착제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은 우리가 총체벌레 주의하셔야 되는데 총체벌레가 바이러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총체벌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7월, 8월 개체수가 밀도가 최고적으로 달하거든요 그때 6월에는 예방약을 들어가고 그리고 치료제, 7월, 8월에는 치료제 그렇게 살포를 해서 살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저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케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경농이 나오는 거 그거를 저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총체벌레하고 담배나방하고 또 무린제 이게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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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